부탁받았던 건데 애기 잘게요 이렇게 3인식 버전으로 이렇게 10명이서 이렇게 버전 다르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한군부터 그럼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짜락 가볼게요 정한 애기 잘게요 오 아무렇지 않아 정우 애기 잘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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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포즈가 아니고요 준규 애기 잘 거야 이야 프리스타일로 배가 살짝 겨냥을 시킨 거야 바레이션을 했네요 루토 애기로 해주세요 네 루토 애기예요 루토 애기 봉봉이에요 루토 애기 잘게요 까줍니다 도영 애기 잘게요 여수 애기 잘게요 지훈 애기 잘게요 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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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 좋습니다 오 들어가 못 들어간다 시도 보는 거야 시도 보는 거야 프로다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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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눈빛 나 간다 제혁 애기 잘게요 뭐야 그거 반지 하나만 뺄게요 아 예 마사이 애기 잘게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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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쇄가 여러분들이 시키고 여러분들이 저를 냉방해지고 나는 그거에 구속하니 생겼어 그러게 이게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